먼저 검사의 수사가 가능한 중요 범죄의 유형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정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범죄들을 별표를 활용해서 명확하게 특정했습니다. 기존에는 부패범죄가 뭐냐, 경제범죄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 규정조차 없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저희는 이 모호한 개념을 어떻게 구체화했냐면 기존에 있는 법률을, 법률상의 개념을 많이 원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법률이라든가 개념 중에서 부패범죄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퍼섭되는 부분들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규정했다는 취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의 기존 시행령, 지금 현재 시행령이 부패범죄나 경제범죄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수사대상 개시 범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 개정안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령상의 부패, 경제 개념 등을 바탕으로 부패 경제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들을 연밀히 검토해서 새로 시행될 법체계에 맞게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부패범죄의 경우에 부패 재산 몰수 특례법, 이게 우리 법이거든요. 몰수에 관한 건데 이 뜻은 부패 재산이라는 부패범죄의 수인 재산을 몰수한다는 그런 법이죠. 여기에 규정된 전통적인 부패범죄를 비롯해서 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패범죄와 청탁금지법 위반된 공직자의 청렴 의무 위반 범죄, 불법적인 이익 결부된 선거 관련 범죄, 각종 보조금 관련 범죄, 그리고 범죄 수인이나 자금 세탁과 관련된 범죄 등을 포함했습니다.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사기, 공간, 횡령, 배임 등 대표적인 경제 재산 범죄를 비롯해서 국가의 재정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조세나 관세 포탈 범죄, 대규모 민생 침해를 유발하는 금융 관련 범죄,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공정거래 범죄, 국가 경쟁력이 기반을 침해하는 기술 침해 범죄, 서민 생활의 근간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불법적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마약류 범죄와 조직 범죄를 포함했습니다. 마약류 범죄와 조직 범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범죄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단순 소지와 단순 수약 범죄는 제외하고 불법적인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마약류의 제조나 유통 관련 범죄를 경제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마약의 제조, 밀매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서민의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각 조폭 등 깡패 말하는 겁니다. 조직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민을 갈취하는 조폭,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조직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범죄를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그걸 한정했습니다. 조직 범죄를 경제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약 밀매와 조폭을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면 안 될 공익이 있는지 생각나시는지 생각나시는 게 있는지 생각해봐 주십시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있는 국민들께서도 없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현행 법률의 범위 안에서 오로지 국가의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사건 관계인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 목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은 범죄를 엄정히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것을 본질적 기능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중요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 우리 국민과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이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론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제가 생각 안 하는데요. 범죄자는 중대 범죄자는 처벌을 면하고 범죄로 인한 이익을 갖겠죠. 그런데 이걸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개선 조치를 안 하는 것은 저는 법무부로서 맡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입법 예고를 하는 것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조금 복잡하고 길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있었던 히스토리가 좀 복잡했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국민들께서도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나 의견 조회를 통해서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주시는 의견들을 진지하게 경청할 겁니다. 그래서 9월 10일 개정법이 시행돼서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검수완박 맞대응입니다. 검찰의 직접 사건을 대폭 줄이는 검수완박법 시행 이제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에 밝힌 거죠? 맞습니다. 한동훈 장군이 직접 얘기를 하네요. 직접 브리핑을 했고요. 검수완박법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와 경제범죄로 제한이 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중에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을 했습니다. 법을 거스르는 직접 수사 확대가 아니라 수사권 조정 이후 새롭게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입니다. 어쨌든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최대한 견제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우상호비대위원장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를 밝혀서 아마 또 검수완박을 둘러싼 또 정치권의 공방도 커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한동훈 장관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사건 관계인은 소환 조사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요. 한 장관이 검찰에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조치 방안을 면밀하게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대검찰청은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자제를 하고 폭우 피해와 관련한 어려운 사정을 청취해서 사건 처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 마을 변호사 등을 활용해서 수해 주민들에게 법률 지원을 해주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수해 현장에 긴급 투입해서 복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네